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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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계지 않았었는데? 하하 하하 계속 꾸겨서 눈네요? 하하 하하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놀란 건 뭐냐면 수건을 갰잖아요 소인들에게 구조 하나하나 설명하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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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빤스는 왜 화장실에 들어? 빤스는 뭐하러 싶어요? 저거 그냥 입고 나오려고 걔네가 물을 먹어서 맞아 맞아 이 밑에 애들이 가면 갈수록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 애들이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뒤집어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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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하 하 하